자, 민주당 당내 상황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전해드린데도 지금 오늘 민주당은 새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지금 남인순 의원, 홍익표 의원 결선 투표가 진행되고 있고요. 아마 조만간, 잠시 후면 새 원내대표가 누가 될지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성민 전 최고위원. 조금 전에 박진영 부원장은 지금 민주당 내에 내용이 없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내용이 있다는 걸로 지금 알고 있잖아요. 소위 얘기하는 친명계, 비명계 서로 부딪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도 있고 아직 결정은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당 대표 거리 상황도 하는 순제 지금 하나로 남아있고 새롭게 선출되는 원내대표, 머리도 아프고 어깨도 무겁고 하겠어요. 그렇죠. 책임이 좀 막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아직 구속이 되실지 아닐지 이 부분은 여전히 판단이 불가한 영역이고 일단 원내대표의 가장 큰 책임은 제가 봤을 때 이번 정기국회를 제대로 잘 마무리하는 게 일단 가장 큰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당내에 사실 여러 의견 충돌이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의견 표명과 또 사실 의원총회에서 빚어지는 갈등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단지 갈등으로 분열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통합하고 화합해 가느냐 그 가교로서 저는 원내대표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초선 의원들과 중진 의원들의 갈등이 있을 때 그 사이에서 갈등을 풀어줘야 되는 것이 당 지도부의 역할이고 또 원내대표의 역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당내에 실제 하고 있는 갈등이 사실 이번 표결을 통해서 확인된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새로 선출되는 원내대표는 이 갈등 속에서도 비명계든 친명계든 가리지 않고 지지를 받는 분이 결국에 당선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여러 가지 온건적이고 합리적이고 통합적인 성향들을 바탕으로 당을 이끌어가야 하는 통합의 리더십이 과제로 있는 거겠죠. 김영민 최 의원님. 지금 결선 투표하는 홍익표 의원, 남인순 의원 두 명 다 소위 얘기하는 친명계로 분류되는 의원이거든요. 그렇다면 누가 되더라도 친명 원내대표가 되는 건데 그러면 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 전부 친명 일색이란 말이죠. 이걸 보는 상대 당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보세요? 민주당의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려움을 잘 세기롭게 극복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친명이든 아니든 나왔던 내용이 후보군들 처음에 4명이지 않았습니까? 우원식 후보였던 분까지. 모두가 똑같이 나와서 얘기했던 게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원내대표가 되고 난 다음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돼서 옥중에 있더라도 그 지도체제를 유지하면서 결국 원내 리더십을 이끌겠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국민께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의석의 힘을 활용해서 민생 중심, 또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정당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기에 법원이 판단하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던 이재명 대표를 함께 지키겠다는 원내 지도부로 똘똘 뭉치고 또 당에 있는 최고위원들이 나서서 색출 작업, 여기에 대한 해당이 징계 여부까지 나오게 되는 상황을 이끌어가게 된다면 결국은 국민들의 싸늘한 눈높이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가장 우려되는 것 한 가지는 이 대표가 구속되고 나더라도 결국은 정권의 대상으로 강하게 부딪히면서 모든 것들을 극한 투쟁의 장으로 끌어내리는 국민 민생 도의 정치에 나서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과 우려가 있습니다. 김용민 최고위원 발언에 대해서 우리 박진영 부원장 어떻게든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남의당 일인데 너무 깊숙이 하시네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168명의 국회의원들이 과연 4년 동안 회기 동안 한 게 뭐 있는가? 민주당 이야기는 개혁 입법을 제대로 통과시켰는가? 문재인 정부를 성공적으로 이끄는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새로 뽑히는 원내대표는 기득권과 특권에 찌든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반장이 아니라 당원들과 국민들, 지지자들의 뜻을 받드는 제대로 된 국가 지도자 수로의 원내대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재명 대표 그리고 민주당 얘기 쭉 해봤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구속 갈림길에 있습니다. 과연 구속이 될지 기각이 될지 그 결과 내일 이 시간에 결과부터 해서 저희가 쭉 다시 한 번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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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